자 이제 테트리스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리스를 바꿔놓을게요 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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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 뭐야 오케이 됐어 시참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많이 시참해주세요 됐습니다 좋아 아니요 이거 혹시 퀴치 게임인데 퀴치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네요 맞아요 닌텐도라서 컴게임을 하고 싶은데 컴게임이 제가 안돼요 컴을 하나 더 사야되가지고 이런 뭐야 뿌요뿌요한 적이 아닌데 고시나리랑 우리 나리꾼 여러분들 같이 하는거 감상 한번 해보시죠 네 안녕 잘좋게 지겨요 어? 이분은 누구시지? 아 엄지님 오셨구나 슈트 EC4님 오셨다 한 분 더 오시나? 컨트리랑 스티프님 오셨다 한분 더 오시나? 아리니니님 근데 아리니 님은 패트리제 잘할게요 실력이 어느정도 되세요 개인전 일났다 스케일도 역시 내 칼젤로 다른게 제일 좋아 하이도렌지야 컨디션이 안좋으신가? 공격이 한 번에 들어왔구나 생각보다 힘들다 대단하다 뭐하나 잡으러 내리기 시작하네 이때 이리와야 이빨 이리와야 뭐하나 스탠더스톰 페토리스 어 끝났다 끝났다 끝났어 뭐하나 이리와 스탠더스톰 엘 또.. 난낼게 엘 또.. 에뛰데더 리스 까담아 에뛰데더 리스 아이크즈 어 망했다 x2 엘 또.. 근데 엘 또둔 핫도그 에뛰데스 아이크즈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 난 저렇게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하겠죠 뭐하나? 이 좀 더 못먹겠다고? 에이 또... 뭐하나? 치안 에이 또... 세토리스 이끄어! 아 내 스타일이 약간 짝대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이어서 그러지 아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네 이렇게 가자! 이끄죠! 이끄죠! 시안! 시안!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그래야 넌 할 수 있다고! 에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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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아직 아니야! 에이도... 시안! 에이도... 와 찾았다... 에이도... 여기! 시안! 시안! 시작!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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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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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공격이 드려와! 아 나 지금부터 공격이었는데! 이걸로 왔고 와! 아 나 지금부터 공격이었는데 아! 봐야지. 테트리스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지. 야 저게! 와 망했다. 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야 저렇게 저렇게 짰는다고? 어떻게 짰는지 어떻게 알아 저거를. 하나도 모르겠는데. 끝나셨어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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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한 게임 더 남았다. 한 게임 더 남았어요. 진검 흉흉흉 갑니다. 아 생각을 하면. 생각하면 안 돼.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생각을 하지마. 다이핸다. 스르리안! 나니요! 테트리스 잃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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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디션은 안 좋아 좋아. 좋아. 이때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 스페인의 위치에 맞게도 안 되었다. ей피스! 스페인의 위치에 맞게 하는 것 같다. 스페인의 위치에 맞게 하는 것 같다. 스페인의 위치에 맞게 하는 것 같다. 됐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우야 잘못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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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리와 우츠나이두 신싱이 안다어 스톰 눈앞에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신세이동 어 어 어 어 어 이겼어 이겼어 예 네 아 일찍 아 일찍 가셔야 되는구나 아 슈크랭님 일찍 가셔야 되는구나 아쉽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하 예 아 아직은 하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시청하시는 분이 많이 안계셔 근데 패트리스가 이렇게 인기가 없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느낌상 1대1은 못 이기지만 1대1대1은 이길 수 있다 좋아 오피나리 점점 실력이 늘어가고 있어 좋아 자 탄력 받자 가자 어 아 랩 아 근데 됐죠 이걸로 보내드렸고요 가겠다 가겠다 안 되는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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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rib how is it happening ľ nor able to speed up 난 죽었다 난 어쩌다 죽었다 1 대 1는 못 이겨 1 대 1은 못 이겨 1 대 1은 아 어려워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실수 안하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이쁘면 안한다면야 어렵다 이퀴가 팍팍나지 아 오 저게 저렇게 되는 거였구만 어 예주님 고아 안녕하세요 틀짝짝깐만 시켜주시고요 이기셨는데 야 엄진이 한판 이기셨죠 노랑이 안 나와 오 늦었다 그래도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충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잖아 나는 안되는데 나는 안되는데 나는 왜 안되지 와 시작됐다 끝났다 끝났죠 끝났죠 야 어려워 아 첫판은 운이 좋아서 이겼나 보다 제가 테트로 갈게 오케이 오케이 뭐야 바로 시작하셨는데 좋아 나쁘지 않아요 아 진짜 잘못났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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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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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야 이거는 이거는 어려워 테트리시 가셔야 돼 진짜 야 이거 그냥 한 방이 가네 그냥 생각 없이 빨리 해야 돼 최대한 빨리 자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시간이 없죠 언제 연속기가 언제 올지 몰라 에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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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죽었어요 죽을 것 같아 그러네 강전전기 아니야 어쩔 미래가 보이죠 패기훈련을 잘하셨구는데요 아 당했어 안되겠어 캐릭터를 새로바꾸 하겠어 어 이거 랜덤도 있어요? 아니야 뮤지크 스타트 뮤지크 스타트 그렇다면 내가 퇴사기권에선 아 퇴사기이고 뭔소리예요 저 하나도 안 담았거든요 하위권에서는 뿌사기 아 진짜요? 나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기술을 못 익혔어 아직 그래서 아직 내 패턴대로 갈 수밖에 없어 납작 오케이 나쁘지 않아 나빠 나빠 완전 나빠 완전 나빠 완전 나빠 완전 나빠 완전 나빠 완전 나빠 생각을 하면 안 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고시나리오 고시나리오 생각을 하면 안 돼 왜 자꾸 끊기는 것 같지 끊기면 안 돼 안 돼 끊기지마 이기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빠져 끊긴 것 같아 아 내가 끊긴 것 같은데 아 알겠습니다 시크랩님 잘가요 다음에 또 봐요 오케이 좋아 드디어 징검승부가 시작 징검승부가 시작이 되는 건가 하하 엄지님 엄지님 제가 이깁니다 들어오시죠 바로 시작 제가 이겨드리죠 네 고시나리가 이겨드리겠습니다 좋아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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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고 어떻게 누군가 내가 롯데이션 유진이 장난 아닌데 롯데이션 로테이션 X 오 이파이즈 라이아 로테이션 X 라이아아 오케이 오케이 좀 빨리 가겠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빠르게 가겠습니다 오 지금 충격받게요 지금 네 충격요법 제 스타일대로 아 좀 이따 말해요 아 진짜요? 이제 빡겜중입니다 네 주인달 주인달 좋네요 아 잘못났다 이렇게 놀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요 스피드 miał 좋네요 스피드업 랭크 매치 랭크 매치 야 이제 골키나리 이제 엄지님한테는 상대가 안돼 스피드업 큰일났다 골키나리 실력 퇴하했다 그래도 엄지님 연식 상대를 정도는 되줘야되는데 골키나리 에이 망한거 같아요 망한거 맞아요 아 푸쉐카꺼? 네 아 젠장 스피드업 네임 네 좀 더 하고 갈게요 오케이 들어와요 네 근데 푸쉐카꺼 지금 두고 없어졌다는데 사실이에요? 라이브중이라 확인을 못해가지고 오케이 렛츠고 랜담윰 랜담윰 랭크 매치 랭크 매치 랭크 매치 엔 랭크 매치 랭크 매치 랭크 랭크 매치 랭크 매치 아 데이터 안좋아 끊겼다 어떻게 된거지? 제가 끊기나요? 끊길 리가 없는데 그럼 제가 튕겼나봐요 젠데 저도 지금 와이파이 빵빵한데 보자 와이파이 빵빵한데 또 튕기면 안돼 바로 시작 아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림이 딱 그려졌는데 왠지 정고 같기도 하고 데베베니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뿌옇뿌옇 테트리스 원하시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끊기지 마라 끊기지마 난거 같은데 아 미치겠네 뭐지 불안함이 엄폐오는 뭘 못하겠어 아 진짜 미치겠네 데트리스길을 못하겠잖아 끊기는거 왜 누구야 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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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끊기는거지 난가 난가 그니까 왜이러지 그니까 왜이러지 장 네 아 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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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있는거구나 그니까 아 뭐 네 그럴 수도 있겠긴 하지만 아직 출책 안하신분은 출책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이게 잘 아 완전 잘하면서 잘하면서 이길 수 있었는데 아 진짜요? 거실로 갔는데 바로써 아 으으으으 저는 와이파이 앞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 좋구나 안되요 뿌여하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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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트리스야 슈크림님 하이 그로사라 웰컴 투 마이브로캐스트 어게인 투데이 이즈 플레이 플레잉 어 테트리스 두유라이크 테트리스 그럴리없어요 그럴리없어요 어 뿌여 뿌여를 하시겠다 아 아 진짜요? 한번 해보죠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네 한번 해봐요 렉이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네 진짜 말 그 말 그대로 아니야? 네 어 아 참 났다 일났다 어떻게 하면은 하면은 상관 렉 렉 렉 렉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안돼 죽었어 저것만 제대로 들어갔다고 계속 졌는데 렉 렉 근데 쟤 렉 안 걸린다 진짠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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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베트릭스 안 돼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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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 공격을 해버려서 안에 아예 보내버리는 거예요 가자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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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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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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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예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봐주시면서 오케이 예 예 예 예 예 야오 봤죠 예 공격 예 이동 1 2 4 4 4 4 5 으 아 4 이렇게 불안한가면 어떻게 오지? 아직 살아있다 바로 죽지 않는다 바로 죽지 않는다 야 저국 전소로 가야되는데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좀만 더 버티셨으면 됐는데 빠겜 간다 빠겜을 가시겠다구요 지금 볼씨날이도 빠겜 감이다 어제 감 잡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긴장하셔야 돼요 다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볼씨날이가 진심으로 한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은 큰일 났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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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끄죠 그러네 뭔가 렉이 걸린다 뭔가 렉이 계속 걸린다 야 이거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렉이 걸려 방파했어 진짜 렉 걸린다 너무 심하게 걸린다 안 돼 진짜 테트리스가 이런다고 퇴퇴전은 원래 다 이래요 서버가 이상한데 진짜 왜 왜 왜 더 걸리는 거야 왜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나 근데 뿌옇뿌옇 할지 모르는데 네 그냥 뿌옇뿌옇 해요 시크랩님 제가 극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극복해 보겠습니다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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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2대1 좋아요 순신갑니다 순신갑니다 아 뷔펜모드 싫어요 싫어요 호시 요 러 시 구 네 오케이 고 뷔펜모드는 실력이 안내잖아요 물론 지금도 곧끼내리가 실력이 있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흥루빈하지만 이제 흥루빈을 위해 또 다른 스페셜을 위해 흥루빈을 위해 상품을 위해 으아 나쁘잖아 아 나쁘잖아 오이보 오이보 샤도우 엣지 테드리스 이끄소 오이보 오이보 테드리스 이끄소 테드리스 나는 안되네 지금 공격하고있죠 진짜 렉크 안걸린다 이거 서버 고쳐줘야되는거 아니야? 말rise 동맹 자 Thanos 가지각 liking undo 남검 조вон 완벽 한번 이거 초반에 한 번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초반에 보내버려야 돼요 엄지님 화이팅! 초반에 한 번에 보내버려야 되긴 하는데 초반에 한 번에 보내기가 힘드네 스티스테이더 스탠더스톤 초반에 한 번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sesi 실미암 종종 스탠더스톤 스탠더스톤 한 판 더 해요 x2 젠장 2대1 이겨야 돼 방순강 나온다 2대1 이기면 방순강 나옵니다 근거리 원거리 실틈워시 공격하는게 가장 포인트긴 한데 2대1 방순강 뽑아가지고 유튜브 올려야지 아직 못 올렸지만 이것저것 많이 못 올렸지만 얼른 올려야 돼 스태프 안전혀 테트리스 이끄소 테트리스 이끄소 테트리스 이끄소 셀프 암아이네 와 저게 탈지가 된다고? 와 미쳤다 초반에 보내버려야 돼 초반에 다 초반에 알았다 초반에 초반에 옥지영이 생각을 하지마 느낌대로 가는거야 생각을 하면 안돼 테드리스 갑시다! 샤드웨어! 갑시다! 샨드웨어! 스틸쉐이도! 포라! 펄펙트! 몬테! 고사쿠라사쿠라! 스틸쉐이도! 우아rop 자, 저도 갑니다. 다시해, 다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2대1이란 말이에요! 2대1 한 번은 이겨야지 추한 모습 보여주겠다 아 젠장 잘못났다 나아카와 양안을 구입했구만 오! 이끄스! 레트리스 이끄소 레트리스 이끄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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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nothing 레트리스 you 이렇게 좋겠다 여라 물지 venant veater Amazon 두드red 음 이게 왜atives 쩔 homes 멈 dy 레트리스 이끄소 그러니까 여믄 우진이 최종이오. 못 가요. 저게 왜 저렇게 되는데. 아. 검진이 실패했다.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안되니까 방송도 잡아야 돼. 이대로는 안돼 이대로는 안돼. 고시야 고시야 고시야. 원래 실력 나와줘. 연습할게. 연습할게 제발. 원래 실력 좀 나왔더라.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니. 너 안그랬잖아. 고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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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ping1 고시야. 스페셜. 원장에 sang against us. 아. 안내여. 하나? 하나? 스페셜. motherfucking2 있긴 한데 그래서 참을만해 스탠더 스토어! 아레! 보자! 오이델! 아레! 스탠더 스페셜! 가자! 예! 예!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젠장! 잡났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넌 할 수 있죠 아! 고추 실력이 많이 차있구만! 스탠더 스페셜! 스탠더 스페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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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잠깐! 줄ait 안돼! 이야! 두 번 더! 한번더! 이길수있어 이거! 아! 이길수 있는데 이길수 있는데 이길수 있는데 한번더! 한 번 이겼어 그럼 두 번은 이길수 있다는 얘기야 아 너무 빡겜한다 방송중이란걸 잊고 있었죠 아 젠장 잡났다 가자 오케이 엄지님 화이팅 시크렌즈 너무 잘하셔 근데 너무 잘하시다 고급을 썼게 되면 고급을 썼게 되면 기술 배우고싶다 아 어떡해야되는거야 이거 그냥 렉이 걸리는거하지 한방이네 한방이네 자 아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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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지 말고 침착하고 생각없이 최대한 완벽하게 최대한 완벽하게 콩들을 써있는거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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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드리스 이쯁스 뭐야 다그 판다inated 퍼크 침착해 퐈 그만 공격해요. 야 내가 다 당했는데도 아직 큰게 체계나 남았죠. 엄지님 포기해요. 이번 판 안돼. 이번 판 안돼요. 네. 이번 판 안돼요. 와 공격 미쳤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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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한번만 이기면 돼. 한번만. 한번만 이기면 돼. 한번만 이기면 돼.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생각하지 말아야되는데 자꾸 생각을 해. 그 건물은 빠르게. 엄청 날아갈네. 또. 눈이 돌고 있다. 너무 착해진건. 너무 착해진건. 오라! 오똥! 오라! 굿! 저 한 번만 더 이기면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화이팅! 전 도와준 게 없죠. 왠지. 길러리 같지만. 네. 패트리스 한 번 터뜨려주면은. 나코! 나코잖아. 이거,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해결법. 쟁전. 안 되겠어. 진짜 많이 시켜야겠다. 진짜 많이 시켜야겠다. 괜찮. 아 잘 못났다. 왜 이래. 이겼다. 유튜브 갚아다. 연쇄 빨리 쏘기. 이거 엄지 님이 제대로 하셔서 그래요. 곧씨날이는 한 게 없어. 유튜브가 뽑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시쿠레 님께서 봐주셨다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엄지 님 실력이거든요. 곧씨날이는 실력이 없어도 엄지 님은 아직 실력이 있거든요. 네. 더 추해질 것도 없다. 이제 개인전. 이제 개인전. 더 추해질 것도 없다. 비극 해드릴게요. 오케이. 또 잘못했어. 포키나리 오늘 왜 이래. 실수가 너무 작잖아. 실수가 너무 사라진 포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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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파이드레인지야. 넘댓게. 파이드레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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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났습니다. 파이바이 파이바이. 파이바이 파이바이. 치아. 에이터. 오. 아 엄지 님 실패하셨다. 엄지 님 실패하셨다. 엄지 님 실패하셨다. 공격하기 전에 원래 끝내요 빨리. 그래도 공격 준비하잖아 지금. 네. 하하하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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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크래밍이 좀 힘들어 지실겁니다 이제. 아 진짜. 연습해야겠다. 야 안되겠다. 충격먹었잖아 지금. 포키나리 실력 더 줄었어. 와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이러지마. 뭐야 나 뭐야 뭐야. 아 왜 그쪽으로 갔어. 아 망했다. 파이드레인지야. 에토리스 이끄죠. 에토리스 이끄죠. 근데 왜 끊기는 거야 도대체. 왜. 페트리스를 했는데. 지금 막 페트리스 했는데 왜 끊기는 거야 도대체. 나에게 문제가 뭐야. 네트워크 문제 뭐야 이거. 아 진짜. 이게 유튜브 가게 되면 안되는데. 에. 이번에는 뿌옇뿌옇랑 합쳐졌는데 왜. 맞판. 맞판 가야죠. 맞판 가야죠. 맞판 가야죠. 저기. 서벌스가 그런가 보죠. 아. 진짜. 얼른 컴퓨터서 가지고. 저기 컴퓨터 테트리스를 얼른 해야. 우리 다른 참가자 분들이랑 또 같이 하는데. 제트리스? 그태가 망한 이유. 아. 망했구나. 그댈셔 망했구만. 네트워크를 좋게 해야지 컴퓨터도 있어요 제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없어서 제가 없어요 제가 일단은 얼른 컴퓨터를 하나 잠만을 해야 아 진짜요? 왜요 왜? 아 렉 퀴치는 아 이게 별거 아니라고요? 그쵸 얼마나 심하길래 그러는 거야? 이겨보자 맞게 갑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에이 고프들은 많다 에이 고프들은 많다 에이 고작나 에이 사이오 이스라그라 헨리 이스라그라 에이 베토리스 이럴도 베토리스 이럴 에이 해 Arin 해 overtime 외국 괴로ünd 렙 렙 아низ 해 interviewed 스토리스 무너 쓰 iv 우와 우와 와 엄지는 잘하셔 야 저렇게 야 아 진짜요? 2총 1게임 멈춘다구요? 야 엄지는 잘 하고 계셨는데 충격이다 어떻게 하면 할수록 더 못해지는 것 같지? 제발 또 렉 걸리지 마 제발 렉 걸리지 마 아 제발 내가 상심의 일격이었는데 통하진 않다니 제발 아 안돼 아 이기고 있었는데 안돼 안돼 아 이렇게 마무리되나 아 어떻게 한번 더 안될까요 네 친막 진짜 친막 한번 가면 안되나 네 네 진짜 친막 친막 한번 가요 아쉽잖아 아니 되죠 네 아쉽잖아요 컴퓨터는 컴퓨터는 캐릭터 아 아 맞다 지금 EP가 슈프렘님 슈프렘님 이구나 게임하다 튕기고 문제가 야 심각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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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h 야 안된다 어렵네 아 진짜요? 자 긴장 늦추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친구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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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인데 좀 막판인데 좀 뭐라 그럴까 봐주면서 하시지 시크릿님 막판이었는데 막판이었는데 젠장 망했어 뭐야 이번에 진짜 안봐줬어요? 고민물 상대처럼 였어요? 찐찐막 가재 찐찐막 가재 젠장 찐찐막이라고 하면 또 안할 수 없이 7시에 진짜 찐막 오 진짜요? 이게 막판 이건 막판 자 세트할게요 알겠습니다 튕길까? 안 튕길거 같은데 한번 나왔또 왔으니까 아 리쿠샤 리쿠샤 럭 땡큐 와우 이건 큐리 가와이 우샤기 진짜네 진짜네 아 또 렉 렉 렉 걸리는거 봐 이거 튕긴다 또 안 튕기나? 안 튕기나? 안 튕기나? 나 지금 공격 시작이란 말이야 안 돼 나 지금 공격 시작이라고 택하이 오 우샤기 그냥 저기 뿌요뿌요 하세요 스크림님 튕겨서 안되겠다 아 엘반데요 제대로 찐막 가야되는데 리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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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바 바나나바 바바나바나 아 바바나바바바바바나 이번엔 진짜 씁마 튕기맀만 마라 리쿠샤 리쿠의 니크네임은 바파 나파 바바 나바 바바 나바 네 오 마에 가 호시이 오이 스 익지마 구구 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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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가시코발리 바파 바파 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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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 니가 지운 이유는 생각 많이 잊더라 그렇게 레그wart 행위를 determination 파이어! 아이스 스토브! 자! 오세가미 저어다이! 이끄요! 파이어브레스! 파이어브레스! 우웨이 파이어브레스! 파이어! 바레이아드! 스탠더스톤! 오세가미 저어다이! 이야... 이렇게 공폐심에 일격을 날렸는데도... 스탠더스톤! 와... 렉... 렉 심하다! 렉이 갑자기 왜 이렇게 심한거야? 끝났다! 안된다! 이거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탠버가 불안정한거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될거 같애 너무 늦었다 아... 뭐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방송이 없구요 어... 고시나리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잘자요 리쿠산!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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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하... 하핚 하... temperatures 이놈 kö LIB 고마 고마! 고마! 고마~~! 리코샤! 고마워!